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선 고니지와 새님입니다.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아주 멋있습니다. 이제 일본어 초보 탈출할 일만 남으셨네요. 자 오늘은 우타모 듀오즈 노래도 잘해 파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 과에서는 드디어 나 형용사가 나오는데요. 저번에 이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었죠. 이번에는 일본어의 또 다른 형용사인 나 형용사입니다. 이번에도 반말과 존댓말로 나 형용사 현재형의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이 나 형용사는 이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. 이 형용사는 어미가 이, 뭐뭐 이다로 끝나지만 나 형용사는 어미가 나, 뭐뭐 하다로 끝나요. 이 형용사와는 달리 반말로 쓰일 때는 어간으로만 묻고 답해요. 반말로 묻고 싶을 때는 말끝을 올리면 돼요. 예를 들어 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 중에 갱키다, 잘 지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. 이걸 반말 질문으로 하려고 하면 뒤에 다를 떼고 갱키 이렇게 되고 대답을 할 때는 갱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. 나 형용사의 주요 어휘는 부록 193페이지를 참고하세요. 이제 핵심 표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. 뭐뭐를 좋아하다, 뭐뭐가 스키다.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죠? 뭐뭐를 잘하다, 능숙하다는 뭐뭐가 존즈다. 건강하다, 잘 지내다는 갱키다.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유명한 영화에서 오 갱키 데스까? 라고 애절하게 외치는 장면 다들 아시죠? 그 갱키입니다. 뭐뭐합니다, 해요 는 어간 플러스 데스. 뭐뭐합니까, 해요 는 어간 플러스 데스까. 친절하다는 신세츠다, 기대하다. 이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깨끗하다라는 뜻과 예쁘다,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. 유명하다는 유메다. 이건 장음을 꼭 강조하셔야 돼요. 장음 없이 유메다 이렇게 되면 꾸미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. 그래서 유메다. 뭐뭐하지 않다, 하지 않아, 는 어간 플러스 자 나이. 뭐뭐하지 않습니다, 하지 않아요, 는 어간 플러스 자 나이 데스. 뭐뭐하지 않습니까, 하지 않아요, 는 어간 플러스 자 나이 데스까. 명사를 수식하는 뭐뭐한 뭐뭐, 는 어간 플러스 나예요. 예를 들어 깨끗한 가게라고 하면 키레이나 미세 이렇게요. 그런데 여기서 예외로 같다라는 뜻을 가진 오나지다, 는 오나지나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그냥 오나지 플러스 명사예요. 이 부분 주의하세요. 괜찮다, 는 나이지 오브다. 북적이다. 활기차다, 는 니기약하다. 자, 이제 핵심 표현이 끝났으니 문장으로 알아봅시다. 이 나형 용사 중에는 반드시 조사 가와 함께 써야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. 자, 우리말에서 을, 을에 해당하는 조사는 오입니다. 그런데, 스키다, 뭐뭐를 좋아하다와 조즈다, 뭐뭐를 잘하다 라고 할 때는 조사 오 를 쓰지 않고 반드시 가 를 써요. 묶어서 외워둡시다. 이걸 이제 존댓말로 알아볼게요. 김치찌개를 좋아해요? 김치찌개가 좋아해요? 네, 좋아해요. 네, 좋아해요. 네, 좋아해요. 남자친구는 잘 지내요? 남친은 잘 지내요? 네, 잘 지내요. 네, 잘 지내요. 네, 잘 지내요. 그녀는 노래를 잘해요? 네, 잘해요. 네, 잘 지내요. 여기서 잠깐! 앞서 얘기했던 반드시 조사 가와 함께 써야 하는 나형 명사가 더 있는데요. 뭐뭐를 싫어하다, 뭐뭐를 싫어하다, 뭐뭐를 싫어하다, 뭐뭐를 잘 못하다, 뭐뭐를 했다. 이것도 을료를 뜻하는 조사로 오가 아닌 가 를 씁니다. 자, 이제 부정 반말을 알아볼게요. 저 가게는 친절해? 그 가게는 친절해? 아니, 별로 친절하지 않아. 응, 별로 친절하지 않아. 그 게스트하우스는 깨끗해? 그 게스트하우스는 깨끗해? 아니,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. 응,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. 그녀는 유명한 연예인이야? 그녀는 유명한 연예인이야? 아니, 별로 유명하지 않아. 응, 아마 유명하지 않아. 이제 전댓말로 알아볼게요. 저 가게는 친절해? 그 가게는 친절해? 아니요, 별로 친절하지 않아. 네, 별로 친절하지 않아. 아니, 너무 친절하지 않아. 그 게스트하우스는 깨끗해요? 그 게스트하우스는 깨끗한 것 같아? 아니요,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. 아니,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. 내가, 전에 그녀는 유명한 연예인이야? 아니요? 彼女은 유명한芸能인가요? 아니요?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. 아니요. 아마리 유명하지 않아요. 이제 시야와 유키의 대화로 발문을 열어볼까요? 유키쟌! 이 사람은 누구야? 유키야! 이 사람은 누구야?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야. 에? 유명해? 와 유명해? 아직 유명하지 않아요. 그녀는 정말로 성실해. 그리고 노래가 잘해. 또? 잘해? 어때? 잘하지 않아? 응. 정말 잘해. 응. 정말로 잘한다. 나도 그녀의 노래가 좋아. 다음 대화도 들어볼까요? 시야가 유키의 또 다른 친구인 아오와 자신이 묶고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. 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. 게스트하우스는 어때요? 깨끗해요? 게스트하우스는 어때요? 깨끗해요? 아니요.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. 아니요.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네. 괜찮아요. 네. 괜찮아요. 좀 귀찮아요. 좀 더럽지만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즐거워요. 그건 다행이네요. 네. 미개아한 분위기가 좋아요. 네. 북적이는 분위기가 좋아요. 네. 이렇게 유닛 6을 알아봤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다음 시간에 뵈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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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